기본 개념을 위한 문제는 얘들아 빨리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는 어느 열점으로부터 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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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중요한 문제 힌트 아니겠니 자 xx-입니다 자 지진파 단층 차량이구요 자 p파의 플러스 자 열점 나오면 얘들아 멘틀 플룸 구조론 나와야 되겠죠 그죠 플룸 구조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하 뜨상 이거죠 자 그래서 지진파의 p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플러스 차하 마이너스 뜨상 자 여기 화산섬 그런데 얘들아 얘가 가장 나이가 어려워요 그죠 0.004 그럼 여기 열점이 여기 밑에 있을 것이고 열점은 절대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열점이 고정 여기에는 판이 운동 간단한 기본 개념 자 그럼 a와 b 중에서 얘들아 a의 속도 편차가 얘들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뭐야 뜨거워 얘가 뜨상 얘는 뭐야 차하 자 그러면 기억이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남동쪽입니까 기억이 속한 판의 이동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니 요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왜 얘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북 서쪽이죠 그죠 북서쪽 됩니까 북서쪽 지진파의 속도는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더 빠르다 차하 더 빨라요 그죠 빠르다 차하 자 기억은 뜨거운 풀름 상승률 자 기억은 뜨거운 풀름 자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은 얘들아 차가워 화산성 기억이네요 화산성 기억은 뜨거운 풀름의 상승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자 기본 개념 쉬웠고요 2번 갑니다 자 이거 얘들아 오답률이 2위야 나 환장하겄네 진짜 환장하네 환장하네 자 기본 개념으로 한번 여기서 살짝 녹여볼게요 우선 얘들아 여기 해령입니다 자 해령에서는요 어떠한 암석 해령의 여 열점의 여 현무암질 여여여 되겠습니다 그죠 현무암질 만들어집니다 여기 해령이고요 자 A와 B로 나타낸 것이고 자 여기서 기역과 니은을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A와 B의 지하온도 부품입니다 얘들아 여기에서는 풀름 상승률 뿐만 아니라 맨틀 대류가 상승되는 거잖아 여기 있었던 마그마가 얘들아 위로 분출되니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뜨거운 마그마가 위로 이동하는 거야 뜨거운 마그마가 위로 이동하니까 얘들아 여기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뜨거운 마그마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내려갈수록 온도가 비슷할 거 아니야 여기서 기역과 니은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자료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땐 얘들아 항상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X축과 Y축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Y축은 이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역은 얘들아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요 초반에 벌써 어떻게 돼 온도가 여기부터 쫙 온도가 이만큼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아래 내려갈수록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뜨거운 마그마가 이해되니? 그러면 니은과 기역 중에 얘들아 니은이 어떤 지역이야? 그렇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거 아니야 맞아? 왜? 마그마가 얘들아 위로 올라갑니다 멘틀들이 상승부 또는 플룸 뜨거운 플룸 상승류 온도가 일정해야지 이거 온도잖아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A에서 마그마 분출하여 굳으면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 되겠죠 해령의 여, 혈점의 여, 현무암질 여여여 깊이 0에서부터 20km까지 구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20km까지 평균 온도 변화율 얘는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한 거예요 이게 평균 온도 변화율인데 얘는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변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변했잖아요 이거는 기역의 온도 변화율이고 이건 니은의 온도 변화율입니다 기역보다 니은이 더 크다라는 것 이거 엄청 많이 틀었더라고 또한 얘들아 니은은 바로 무엇입니까? B가 아니라 A라는 것 많이 틀었더라고 어렵진 않지 그치? 문제를 풀다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다 보면 아 별로 어렵지 않았던 건데 내가 틀렸네 라는 거 이때가 제일 무서운 거야 알겠니?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데 내가 틀렸네 라는 거 얘들아 이걸 얘들아 여러분 자꾸자꾸 위로라고 하면 안 돼 어? 아 진짜 내가 자꾸 쉬운 문제를 틀렸네? 에?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다음에도 이러한 문제 나오면 난 무조건 맞춘다 의지를 한번 다지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틀리지 말자 알겠니? 다음 3번 문제인 얘들아 정답률 91%의 문제입니다 A는 여는이다 여는 뾰족한 부분이 위쪽이죠 B는 주로 건조한 환경 건열이고요 A와 B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 퇴적구조 퇴적구조라고 하는 걸 지층의 상화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대니?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직전 지층의 역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퇴적구조인 A와 B 퇴적구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점위층리라는 것도 있고 사층리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답률이 91%예요 이 정도는 얘들아 문제가 좀 쉽다고 생각하는데 100%가 신기하게 얘들아 100% 나온 문제가 이상이 없었어요 100%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다 맞았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죠?